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10월 13일 금요일 새벽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종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리며 찬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삼아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심령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드려주는 이 예배가 주님께 알랍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저희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시며 저희들의 마음 밖에 심겨진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내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근에 대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근에 대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인 것을 보고 옷 입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두신 것이나 목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혔나이까 하니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근에 대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근에 대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량하지 아니하더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볼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든지 언젠가는 한 번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스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여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며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심판했을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교훈의 말씀으로써 종말에 대비하여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성도로서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와 탈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모두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처음에는 기름이 있었지만 정작 필요할 때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누구냐 바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성도 혹은 과거에는 열심히 있었지만은 지금은 열성이 점점 쉬고 있는 성도를 가르킵니다 중요한 것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말씀해 보면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탈란트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담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일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맡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을 땅에 묻어서 썩히지 말고 세상에 나가 열심히 일하여 이익을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크고 작고 간에 주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많은 개발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발원마다 하는 일이 다 다르고 일의 크기도 다 다르지만은 다 교회에 필요하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어느 개발원에서 무엇을 하든 사회견장에서 최선을 다해 그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이 비유들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명 양과 염수의 비유라고 하죠 이 비유의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어떻게 최선을 다해 우리가 살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 당시 근동지역의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함께 섞어서 키웠습니다 양과 염소의 특성은 서로 다릅니다 양은 더위에 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방면에 염소는 더위에 강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광려에 험하고 높은 바위를 지날 때 염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양은 겁이 많아서 그 험한 비탈길을 내려갈 때 주저하게 되고 또 목자가 앞에서 가도 잘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염소가 앞장서 가게 되면 양들은 그런 염소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을 뜯어먹는 습성도 다릅니다 염소는 다 자란 풀 잎사귀만 뜯어먹는 데 비해서 양은 어린 잎과 다 자란 잎을 구원하지 않고 줄기까지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양만 풀밭에 나누면 줄기까지 다 뜯어먹어서 풀밭이 뭐예요? 황폐하게 되죠 그러나 양과 염소를 섞여서 풀을 뜯게 하면 양들이 염소를 따라하기 때문에 풀밭이 황토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양을 목축할 때 양 세 마리에 염소 한 마리를 섞여서 키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가 반드시 있는데 어느 때냐면 저녁이 되어서 우리에 넣을 때입니다 그때 양과 염소를 갈라 놓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과 염소가 잠자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위에 약한 양들에게는 서늘한 잠자리가 필요하고 또 더위에 강하나 추위에 약한 염소는 따뜻한 잠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낮에는 한 끼에 키우지만 저녁에는 반드시 모여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우리에 넣는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 모으시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눈 것 같이 우리 모두를 그렇게 구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3자리에 보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드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른편은 항상 선과 영광 생명의 그런 자리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에 왼편은 저주와 사명의 자리로 이해되고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좌편에 선다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멸망과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포인트는 양과 염소 어느 쪽이 좋은 동물이고 어느 쪽이 나쁜 동물인가를 즉 양은 의인이고 염소는 악인으로 비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양과 염소가 풀을 뜨를 때에 함께 있을지라도 밤에는 목자가 구분해 놓듯이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으실 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같은 세상에서 같은 지붕 안에 살았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해 놓듯이 명복하게 모여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의인과 악인을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느 쪽에 속한 해에 따라서 받게 될 것도 다르게 됩니다 34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천국은 의인을 위해 예비되어 있듯이 지옥과 형벌 또한 악인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35절과 36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근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는지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의인은 자기가 구절을 해놓고도 다 잊어버립니다 기억도 어렴풋듯 합니다 왜냐하면 생색을 내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4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즉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렇게 했으면 그것이 바라모여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잊혀진 자 버려진 자, 인기가 없는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주님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 것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 그리고 포기하기 쉬운 지극히 그런 작은 사건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은 뭐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즉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42절부터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낙은에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반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실 때 먹을 것을 들이지 않고 모른 척했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렵고 힘든 것을 보았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섬기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시면서 46절에 보면 그들은 형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양과 염수를 나누듯 의인과 악인을 가르시는데 그 심판의 기지는 뭐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입니다 어떤 종교의식이나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비유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종말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가장 좋은 길 또 가장 좋은 성대 삶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소외되고 고통당한 자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모잘 것 없이 보이는 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천국 사역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 속에는 뭐예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왼편의 선자들은 무슨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살인이나 도덕죄를 그런 것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아는 것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해 주지 못한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만 살아잡혀서 주변에 있는 그 이웃의 고통에는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변을 살펴보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민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여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사랑을 베푼다면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뤄나가는데 열매 맺는 삶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보고 관심을 가져주고 입으로만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의 이웃이고 누가 저와 여러분의 형제 자매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가 보건 십장에 오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어떤 한 사람의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실컷 두들겨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현장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레윈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레윈도 그 현장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들은 당시 사회 지도자들이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았을 때 당연히 앞장서서 도와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길가에 쓰러진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왔어야 할 이웃들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의식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가장 먼 이웃이 되고 만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왼편에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유대인들이 상정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하고 도와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도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가고 돌보아 주고 이 사마리아인이 행하는 행동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를 보았다고 합니다 즉,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가슴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갔다는 것은 국류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성길 수 있는 손과 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주고 주먹에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자기 짐승을 희생하려는 그런 결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먹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모든 것을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값비싼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물질, 시간,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모여 다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 삶의 공간 속에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상처받은 사람, 가슴 아파하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이웃과 형제, 자매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때 살기 때문에 이웃이 아닙니다 한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이웃이 아닙니다 남의 상처와 눈물, 그리고 아픔을 어루만지며 싸매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인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우편에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누구인지 살펴보며 그리고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슴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 주님도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않은 아주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살아있을 때의 연합과 형제, 자매들 또 소외된 이웃들에게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냐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 모두가 실전해야 할 삶은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빌리포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의 관용을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 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의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고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생을 얻은 자들로서 내 이웃을 돌아보고 불쌍히 어기며 가까이 가서 기름값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며주는 사마리아인처럼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사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우리 성림민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많이 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옥히 작은 자들의 관심을 갖고 돌보는 일에 사랑과 헌신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악인이 악인인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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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